나 근데 이제 돌을 함부로 못 캐겠는게 나 미친 일작을 캐고 있다가 존벌한다면 어떡해? 나 심장 멎었을 때 마크하다가 죽은 걸로 유스에 기세되는거 아니야 미친거? 다이아 좀 나와줘요 마이너스 40일정도면 이제 다이아 좀 나올 때 되지 않았니? 아니 이거 도대체 얼마나 내려가야? 어 가깝다 여기에 똥굴 있나? 아니 똥굴이래 다이아 어 땅부리게 다네 손 높네 아니 미친 좀비 소리만 들이고 좀비는 어디 있는거야? 어 나왔다 오씨 재바디 잠깐만 여기 내가 왔던 아니 미친 저기 몇번으로 오는거야 야 맞네 저거 있다는건 어 어 오케이 차잡고 배광은 예전이라 다 해준게 없네 오씨 어? 얘 내가 느꼈다 하하하하 아 위에가 철이 많이 나오는가보다 나 뭐하는거지 아니 시청자분들 이거 안 헬려주시고 뭐했어요 아 왜 계속 나 야 후퇴 야 전략상 후퇴 아 또있어 깨져 싸워라 어 됐어 오 황금상아 오 씨들어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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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